안녕하세요 준덕라이프입니다. 드디어 저에게 분경이 왔습니다. 한번 볼게요 하나는 저희 덕매꺼고 하나는 제꺼에요. 그래서 하나는 제가 보관을 하고요. 하나만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아티스트 메이드 컬렉션 바이 bts r&m 우와 드디어 만났습니다. 이게 몇 개월 만에 만난건가요? 풍경의 풍경 너무 이쁘다. 이거 우리 따님 드리면 되겠다. 그쵸? 이미 1차에서 받으신 분들이 많아서 간단하게만 제가 소개를 할게요. 그림도 그리 귀엽네요. 그래서 이렇게 탄생을 했다. 그런거겠죠? 세상에서 제일로 귀여운 풍경 작아서 부담없음 현관도 오케이 붕어빵러버들 뭐라고 쓰이는거죠? 필수 붕어빵러버들 필수래요. 답답할 때 창문 열고 풍경소리 들으며 스트레스를 날려버립시다. 그래야겠어요 한번 볼까요 아티스트 메이드 컬렉션 아티스트 메이드 컬렉션 와아 예쁘다 소리 너무 좋아 여기저기 자리를 찾다가 결국 여기에다가 달았습니다. 소리가 엄청 은은하게 계속 나요. 아티스트 메이드 오리 상대 뚜껑 이제 뱅을 먹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남자친구의 고민을 주신 이유는 오늘의 주진빛은 추석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